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아키텍처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키텍처에는 첫 번째로 이제 컴퓨터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for reverse 라고 했죠 리버싱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알아야 되는 컴퓨터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컴퓨터 동작 원리 cpu 아키텍처 메모리 이런식으로 이제 갈 건데 크게 보시면 점점점 범위를 좁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여러분들 보시면 집에 데스크탑 한 대 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보시면은 본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요 자 이 본체 뚜껑 열어보면은 여기 이제 커다란 이제 판대기 같은 게 하나 보이고 판대기에 이게 뭐 선으로 막 붙어 있어요 하드 리스크 붙어 있고 뭐 이런 파워도 붙어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선이 연결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모니터와 연결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랑도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도 나와 있겠죠 그리고 스피커 스피커도 있을 겁니다 헤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헤드폰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물리적인 컴퓨터라면 이 컴퓨터 물리적인 범위의 어떤 컴퓨터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고요 자 여기를 하나씩 하나씩 파고 들어갈 거예요 자 메인보드를 안에 파고 들어가 보고요 CPU도 안에 한번 파고 들어가 보고요 메모리도 한번 안에 파고 들어가 보고 하드디스크도 한번 들어가 보고 이런 식으로 하드디스크 안에 프로그램도 한번 들어가 보고요 운영체제도 들어가 보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범위를 좁혀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컴퓨터 구조 한번 볼까요 컴퓨터 구조를 한번 먼저 볼 거예요 자 컴퓨터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라는 거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 출력이 있고요 그 입력과 출력이 사실 다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타타타닥 타이핑을 하시고 혹은 마우스로 어떠한 동작을 하면은 그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우리 눈에는 처리와 저장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입력과 출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입력도 아니고요 출력도 아니고 그 특정 값을 입력을 했을 때 그 값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입력도요 처리 영역에 들어가고요 출력도요 출력도 처리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입력과 출력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게 컴퓨터의 사실 핵심입니다 저장도 결국엔 처리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제목을 제가 세상의 중심은 메모리에 라고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처리와 저장을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컴퓨터 메인보드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제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보드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메인보드에 보시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도 꼽혀있을 거고 여기 뭐 램도 꼽혀있을 거고 여기 CPU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보면요 CPU와 램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도 여기다 연결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어주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은 핵심 부품은 세 가지로 좁힐 수가 있는데요 CPU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여기 선으로 연결된 하드디스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게임을 설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요즘 롤 많이 하나요 오버워치 많이 하나요 저는 스타 세대라서 어쨌든 게임을 하나 설치를 합니다 게임을 설치를 하면은 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칩 형태로 된 거는요 SSD 우리가 스스드라고 많이 하는 거고 아직까지 HDD 하드디스크를 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SSD는 저장 공간이 칩 형태로 돼 있고요 HDD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디스크 판 같은 게 있습니다 디스크 판에다가 이렇게 총총총총총총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핀이 이렇게 썩 나와 있고 판이 횡횡횡횡횡 돌아가면서 이 여기 꼭대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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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의 데이터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저장을 하고 꺼내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저장 공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게임을 설치를 하면 그 게임을 실행을 하잖아요 실행을 하면 어쨌든 이 저장 장치에 있는 그 어떤 데이터들이 메모리 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메모리 이게 이제 메모리예요 메모리 라는 곳에 올라가고 여기는 잠시 머무는 임시 공간이에요 잠시 머물러 가는 공간 머무는 곳 왜 여기 머무르냐면요 자 얘는 너무 느려요 저장 공간 몸뚱아리는 엄청 큰데 그 몸뚱아리가 큰 대신에 움직임 느립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애한테 대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몸집 좀 작고 날렵하니까 너가 CPU한테 내가 원하는 것 좀 가져다줘 라고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스크에서 올라온 데이터가 메모리에 잠깐 저장됐다가 우리 눈에 보이려면 우리 눈에 게임이라는 화면으로 보이려면 결국에 CPU를 갖다 와야 돼요 자 이 CPU를 갖다 온다는 건 자 메모리 라는 녀석이 하드디스크한테 요청받은 정보를 들고 야 이거 좀 실행해서 화면을 좀 뿌려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CPU는 오케이 내가 뿌려줄게 그래 다시 가져가 라고 명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처리를 해서 화면에다가 우리 게임 화면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브레인이에요 우리 이제 신체의 구성요소를 봤을 때 얘가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는 어 뭘까요 심장으로 볼게요 심장 그리고 이건 내장기관으로 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심장 이제 내장기관에도 심장을 거쳐가 아이 복잡하죠 이건 이제 그냥 참고로만 주세요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하드디스크 혹은 어 SSD 여기다 저장을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려면 메모리를 거쳐 가야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를 거쳐서 CPU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이렇게 저장하는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게임 화면 그리고 이 인터넷 브라우저 그리고 PPT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어 아까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내부 메커니즘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엄청 엄청 복잡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 적어도 이 정도의 흐름은 알고 계셔야지 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더 어떤 시스템 처럼 어 그림을 한번 나눠 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들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이 어 특정한 약속에 따라 약속과 규칙 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아까 하드디스크는 몸집이 엄청 크다 그랬잖아요 하드디스크에 몸집이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 번에 한 번에 100 정도의 크기만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익스플로러가 30이고요 롤이 30이고 오피스가 30이라고 했을 때 자 겨우 10의 공간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얘네 하나하나가 몸집이 커요 메인 메모리는 몸집이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속도는 무지무지 빨라요 그러면 좀 잔인하긴 하지만 자 내가 CPU한테 어떠한 부탁을 하려면 내 몸뚱이를 잘라줘야 됩니다 내 몸뚱이를 잘라서 이 메모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줘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 하나만 들어갈 수는 없겠죠 얘도 들어가고 싶고 얘도 들어가고 싶고 쟤도 다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는 아주 착한 놈이라서 최대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좀 공평하게 나를 거쳐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 약속 그 규칙이 운영체제에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들을 관리하고 정의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바로 운영체제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윈도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어쨌든 자 우리가 얘가 크기가 1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르는 건 1단위로 잘라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1단위로 다 잘라가지고 자 필요한 만큼만 올립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익스플로어 1 그 다음 롤 1 그 다음에 워드 1 롤 롤 워드 워드 이런 식으로 막 쪼개서 들어가면 이거를 이거를요 나름의 또 여기 규칙이 있어요 규칙에 따라 들어갔다가 검토 맞고 나오고 오케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결국엔 어디 정의되어 있냐 운영체제에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분석을 한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분석을 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걸 분석을 한다 했을 때 어 이 EXE 전체 아주 큰 30을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올라와서 실행되고 있는 1이라는 덩어리만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요 그리고 어느 게 더 정확할까요 실제로는 몸뚱아리 크기가 30이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기능이 이 30에서 모두 다 실행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중 어딘가의 코드가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러면 얘가 몸뚱아리를 30개로 잘라서 메모리에 올라왔는데 올라온 그 영역이 내가 관심 있는 기능과 관련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걔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석은 메모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하드디스크 상에서 할 수도 있지만 메모리가 핵심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메모리에서 왔다 갔다 CPU를 왔다 갔다 하는데 CPU는 바보라서 0이랑 1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앞단에 이 친구를 하나 뒀어요 문지기를 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C언어 이런 것들은 CPU가 이해를 못하지만 나름의 어셈블리 언어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셈블리 언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메모리에서 일단 이 프로그램에서 뒤에서 소개를 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이해하세요 몸뚱아리를 쪼개서 1로 나눴는데 얘를 나름 어셈블리 언어라는 걸로 바꿔요 그러면 그 어셈블리 언어에 맞는 입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CPU 안에 들어오면 이 어셈블리 언어는 결국엔 01000001로 바뀌는 거예요 자 컴퓨터는 바보입니다 아주 똑똑한 바보예요 똑똑한 바보 이 말인 즉슨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지만 그 0과 1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 0과 1을 동시에 몇 개까지 처리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 처리할 수 있나 말고 몇 개까지 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1분을 줬을 때 여러분들 0100100을 몇 개나 외울 수 있나요 컴퓨터는 무지하게 많은 양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2기가헤르츠 3기가헤르츠라고 하면 2에 곱하기 10에 9승만큼의 01001을 1초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도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1초 한번 해볼까요 0100100100100100 한 8개밖에 1초 안에 외칠 수가 없어요 우리 사고의 한계인 거죠 근데 이제 컴퓨터는 멍청한 대신에 무자비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멍청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말이 어렵네요 어쨌든 컴퓨터는 CPU는 0과 1만 아는 녀석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